초음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피스 다나트미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위에 프로브를 대면 그 아래에는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여야 효과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깨관절의 서피스 다나트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뒤에 우리가 손으로 댔을 때 만져지는 뼈, 이 뼈가 스파인 오브 스케플라가 되겠습니다. 스파인 오브 스케플라는 그 부위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만져가면 딱딱한 뼈가 만져지는데 이 부위가 스파인 오브 스케플라, 스케플라의 스파인의 로어보다가 되겠습니다. 로어보더를 따라서 바깥으로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뼈가 만져지다가 그 다음에 뼈가 안 만져지고 이렇게 살이 만져지게 되는데 고 부위, 고 부위가 에크로미온의 포스테라의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인을 만져서 가다가 레터럴 엔드에서는 뼈가 안 만져지고 살이 만져지는데 그 부위에서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뼈를 만지면서 가게 되면 일정한 거리를 가다가 역시 그 뼈가 안 만져지고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팔패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면이 에크로미온의 레터럴 고도가 되겠고 여기서 앞쪽에서 이렇게 커브가 돌아가는 부위는 에크로미온의 엔테리어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앵글을 따라서 이렇게 만져가다 보면 약간 쏙 들어간 움푹한 게 팔패션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AC 조인트의 엔테리어 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쭉 만져서 가게 되면 클레비클의 임페리어 마진을 우리가 팔패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스파인의 아까는 그 로어보드를 따라서 팔패션을 했는데 어퍼보드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팔패션을 하게 되면 역시 그 딱딱하게 본이 만져지는데 요것이 스파인의 어퍼마진이 되겠습니다. 스파인을 어퍼마진을 따라서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소프트 소프트하게 만져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딱딱하게 딱 그 팔패션 드는 본인이 팔패션이 되는데 팔패션이 되는데 그 부위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또 앞쪽에서 떴던 본이 그 또 팔패션 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고부위를 따라서 이렇게 팔패션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 부위가 스케이플라의 포스트리어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플라의 포스트리어 마진과 스파인의 어퍼마진이 이렇게 액퓨트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데 요 교차점 요 교차점이 AC 조인트의 포스트리어 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지점을 연결하면 그 부위가 AC 조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강 러프하게도 AC 조인트를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깨 위에서 가장 톡 삐져 나온 부위를 AC 조인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톡 삐져 나온 요 부위는 클레비클의 레터럴 엔드입니다. 클레비클의 레터럴 엔드이고 그 레터럴 엔드의 저스트 레터럴의 레터럴이 AC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위를 손가락 대고 이렇게 만져보면 그 조인트 라인을 우리가 팔패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C 조인트 검사할 때 트러블을 이따 대고 또 AC 인젝션 할 때 그 중요한 인젝션 포인트니까 우리가 잘 팔패이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리어 앵글도 우리가 그 인트라아티클 인젝션은 포스트리어 어프로치 할 때는 여기서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잘 팔패이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랜드마크 이게 인모바일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클레비큘라 포사에 포사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인프라 포사에 손가락을 댔을 때 손가락을 댔을 때 바깥을 밀게 되면 딱딱하게 만지지는 본이 있는데 본이 있는데 이렇게 곰 마진을 따라서 돌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져지는 우리가 본을 팔패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크로아코이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스케플라 포사에 포사에는 크로아코이드의 메디얼 마진이 된다. 그거를 우리가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크로아코이드를 팔패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레이 튜벌스티를 효과적으로 팔패이션 하기 위해서는 숄더를 어덥션 익스텐션 한 상태 그 열중적 자세에서 팔패이션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는 스프라 스프나투스가 바로 그 숄더 앞쪽 위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서 인서션을 그레이 튜벌스티에 어퍼 마진에 인서션을 하는데 그레이 튜벌스티을 팔패이션 하는 방법은 여기 위쪽에서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팔패이션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딱딱하게 팔패이션의 본의 마진을 본의 마진을 팔패이션 할 수가 있는데 이 부위가 그레이 튜벌스티에 어퍼 마진이 되겠습니다. 어퍼 마진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안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바깥으로 깊게 팔패이션 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진 본의 마진이 팔패이션이 되겠는데 이 부위가 그레이 튜벌스티에 미디얼 마진이 되겠고 이 자세에서 뒤쪽에서 뒤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깊게 팔패이션 하면 또 역시 그 이렇게 본의 마진이 팔패이션 되는데 그 마진을 따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리게 되면 이제 모양이 물방울을 뒤집어 놓은 모양 그 인버티드 티어드롭이라고 그러죠 그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프라스피나투스는 스프라스피나투스는 에크로이미언 아래서 에크로이미언 아래서 스프라스프레티오브레스트의 어퍼 마진으로 이렇게 인서션 하게 되는데 대개는 폭은 1.5 내지 2cm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에크로이미언 포스트 앵글 아래서 뒤쪽에서 이런식으로 와서 그리투브레스트의 포스티레 마진에 그 인서션 하게 되는데 인서션 하게 되는데 역시 폭은 2 내지 2.5cm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쿠라코이드 프로세서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서브스키플라스 텐던이 이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해 가지고 쿠라코이드 프로세서에 저스트 레터럴을 만져보면 약간 돌출된 본을 펄펙션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것이 렛서 튜브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렛서 튜브레스트에 인서션을 하게 할 것이고 그리투브레스트와 렛서 튜브레스트 사이에 바이셉스 텐던의 롱헤드가 주행하게 되는데 이 자세에서는 대개 롱헤드는 쿠라코이드 프로세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쿠라코이드 프로세서 저스트 레터럴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 아나톰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프로브를 대면 그 아래 뭐가 있으니까 어떤 모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숄더 조인트의 서비스 아나톰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 보시면 상당히 유용한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익히셔가지고 경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